오늘 하늘이 많이 흐렸습니다 카드채비로 해가지고요 몇 호쥐? 5호쥐에다가 공떨을 달고 좀 일명 무식한 채빕니다 무식한 채비로 해가 새우를 다 끼워요? 카드채비를 했는데 다 끼워? 다 끼워가 여러분 고도리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정깽이를 한번 잡아볼게요 잡으면 용치 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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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치 놀리기 용치는 용치 놀리기 쌍팔련된 기기입니다 하하하하하 계속 놔두지 말고 카드채비로 고도리 정갱이 다 끌어왔습니다 정갱이 오늘 명예님이 추워버렸지 고도리 물면 짜금이 있지 다시 결정 House 파이팅 미래에 문화 물전 문화 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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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려가자마자 바로 아 이거 막 꺼지고 갑니다 지금 마구마구 꺼지고 갑니다 2마리 3마리 올라옵니다 5마리 완전 대박이다 이거 완전 이게 대박이네 주식 거의 없다 5마리 4마리 5마리 어디 갔다 봐라 자 이거는 생리끼로 씁시다 5마리 5마리 5도 잡고 장어도 잡고 사야겠다 장어 이렇게 좋은데 고기 제대로 된 밑인데 응 야 그렇지 이거다니지 칼 좀 좀 장어 몇 께새랑 많이 잡아요 장어 몇 께새랑 많이 잡아요 장어 몇 께요 여기 기계자 친구야 시간이 지나면 있겠네 가려 볼까 말해볼까 아 이거 왔다 완전 끌고 갔었는데 왔다 왔다 결정이 갔다 아 그럼 왠 위에 있고요 물어사 그건 안되네요 그건 안되네요 바꿔주세요 빨리 강수가 아니에요? 수심은 얼마지 않나요? 없어요 수심은 거의 무읍다 싶지 않는데 맨 꼭대기 물었잖아요 선수들이 선수가 여 물어보면 무해합니까? 무슨 선수십니까? 으! 도망간다 선수들이 여 물으시면 안되지 우리가 손 보고 합니다 자 얼굴만 하라 합니다 또 이거도 어휴 막 날아당기네 전경이 막 날아당기네 자 집어넣어 놓고 계속 한 번 잡아보겠습니다 선수랑 좀 빨리 물어 보면 잘 안쩍지 선수랑 좀 빨리 물어 보면 안되지 그만 좀 예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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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측이 롱 정갱이 정갱이 왔어요. 정갱이 안녕 오늘 좀 찾게 나오네 호돌이 사이로 호돌이를 피하면 나오네 입에 아웃이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녹았습니다. 이렇게 정갱이 왔구나 왔습니다 아 네마리들 네마리들 네마리 도놀이 대박 드디어 내일 짠거 실컷 잡겠다 이거 이거 바로 소장 딱 찍어요 딱 비가 차려 먹지도 않을껌 딱 찍어요 딱 미치 전부 미끼로 미끼잡이 완전히 생미끼잡이 아디 아디라 아디라 힐링 나은리 났어 나은리 났어 나은리 났어 들어갔어? 아 저저리 진짜 졸졸이 사탕으로 솔직히 이거 오늘 전경이 있어 잡기 힘들겠는데 전경이를 잡으라니까 고등어를 잡고 오더리 때문에 오늘 전경이를 잡기가 힘들겠네요 고시 때문에 전신을 잡기 힘들겠네 고시 때문에 전신을 잡기 힘들어 자국은 어떻게 처럴?? 온데 던져나는abilir? 온데 던져나와서 보컬이 없으니까 왜 reconna닌 중 오늘 전경이 나오는데 뜨거운 것을 냈는데 욕복받고 탈제 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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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멀리 던져라 정신 나 빨리 올리래 어둠이 힘만 대고 왔으면 어둠이 힘만 대고 왔으면 어둠이 한 2명만 잡아볼까? 숭고 가야 돼 가야 돼 숭고 간다고? 숭고 가야 돼 가야 돼